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트랙아이를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19일 오후 4시이구요. 종목코드는 0993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세트랙아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지구관측위성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구요. 특히 중소형위성시스템, 소형, 중형, 대형위성의 탑재체와 부품 등의 위성체 제작과 소형, 중형, 대형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처리하기 위한 지상체의 공급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또한 자회사인 SIIS와 SIA를 통해 위성영상 판매와 서비스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산업은 주로 정부주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운영 목적에 따라 민간 수요 목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있고 군 감시정찰 목적으로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면서 세트랙아이를 포함한 민간기업이 위성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페이스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위성군 사업이 국내에서도 정부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 위성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위성산업은 크게 우주기기 제작 분야와 우주활용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3조 8,931억원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5.7%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성제작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고 2019년 시장규모는 5,720억원입니다.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상체 분야에서는 소형, 중형, 대형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처리하기 위한 지상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조를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과 무인기의 이동형 지상체 중심의 방위사업과 자회사를 통해 아리랑위성과 수출한 위성에서 수신한 위성영상을 판매하는 위성영상 판매사업을 함께 영위 중이에요. 배당수익률 0.62% 시가총액은 3,990억 발행주식수는 720만주 유동주식수는 54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매출액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영업이 크고 있는 모습, 단기순위 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드리면 국내 위성시장 확대와 이에 따른 신규수주 증가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해서 우주항공 분야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외 수주장구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주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효과적인 자원 투입에 따른 수익성 제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부채비율도 이제 45%대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 15%대 뭐 이렇게 되는데 유보율은 1989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업체가. 근데 일단은 이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이 살 수 있는, 민간시장이 없어요. 뭐 신혼부부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인공위성이나 하나 뽑아볼까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객이라고 하면 국가인데 국가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사고 국산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외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 여기 이제 상한가 한번 쳤죠. 1월 21일날 상한가 한번 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인수 모멘텀 지속 속에서 이제 ARK사가 미국 SLC에 우주탐사 ETF 상장 계획서 제출 재고각 네, 이제 항공우주산업 테마 상승 속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는데 요 중간선 딱 차트 그려놓고 중간선 딱 그려놓고 요렇게 이제 되면은 되게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데 물론 요 밑으로 빠져도 상관없어요. 시가만 유지해 준다면 지금 이제 시가와 중간선 사이에 껴있는 형국인데 이럴 경우에 또 이 중간선을 또 한번 뚫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지만 만약에 이제 갈롬이면 이 정도의 매물병은 충분히 뚫고도 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트렉아이가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추천 영상이 아니고 설명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주봉으로 보시게 돼도 20주선으로 살짝 이제 너무 많이 이격이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수렴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주선과 20주선이 삭 이렇게 수렴이 되고 캔들이 그 위에서 놀아주는 상황이 연출된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빵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네, 가운데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매일 장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리딩을 해주신 요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월 19일 월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30분부터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이제 안내 말씀과 함께 주의사항, 뭐 공지사항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일, 이제 4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쭉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4월 19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2245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1280원, 손졸가 1150원 등으로 이제 대응한다. 라는 이제 어떤 세부적으로 리딩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 보통 세 종목에서 두 종목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을 냈네요. 네, 요런 식으로 저의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